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어 기초 의문 대사에 대해 소멸하는 영상입니다. 의문 대사는 질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누가, 어디, 뭐, 언제 이런 단어들이 다 의문 대사입니다. 지금부터 자주 쓰는 8개의 의문 대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마, 섬마, 섬마는 뭐, 무슨,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섬마 앞에 동사, 섬마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뒤에 명사는 빼도 돼요. 예문 같이 볼게요. 니 시완 섬마 뎀잉? 니 시완 섬마 뎀잉? 니 시완 섬마 뎀잉?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섬마 앞에 동사는 시완 섬마 앞에 동사는 시완 섬마 제품더스는 명사나는 뎀잉?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니 시완 섬마 뎀잉? 니 요 섬마 아이허? 니 요 섬마 아이허? 취미가 뭐예요? 니 요 섬마 아이허? 니 자이조 섬마? 니 자이조 섬마? 취미가 뭐예요? 你在想什么? 你在想什么? 想 승강하다 무슨 승강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승강을 하고 있어요? 你在想什么? 你在想什么? 你在什么公司工作? 你在什么公司工作? 어떤 회사 다녀요? 再 요기서는 에스소는 되세요 你在什么公司工作? 你在什么公司工作? 你有什么事? 你有什么事? 무슨 일이나요? 是 요 你有什么事? 무슨 일이나요? 你买了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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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 샀어요? 哪 哪 哪는 어디는 되세요? 哪 앞에 동사부터 서고 哪里에도 동사요? 哪里와 哪里 哪里와 哪里 똑같아요 中国 남쪽사랑은 哪里 많이 쓰고 中国 북쪽사랑은 哪里 많이 쓰고 中国 북쪽사랑은 哪里 많이 써요 지금 예문까지 볼게요 你去哪 你去哪 你在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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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사세요? 주, 살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일해요? 어떤 회사 다녀요? 똑같아요. 여기 상반은 출근은 뜻이도 있고, 일하다는 뜻이도 있어요. 你在哪上반? 우리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우리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어디 가요? 어디 Vas고vivать요? 어디 어디 가요? 你是哪儿人? 卫生间在哪儿? 卫生间在哪儿? 화장실 오디오 卫生间在哪儿? 这个放哪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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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儿 뒤에 형사도 붙었을 수 있어요. 例如说 哪儿不舒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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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儿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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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儿不舒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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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성이에요.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당신이 누구세요? 누가 한통 냈지? 누구 한통 내요? 누가 그래? 누가 말했어요?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谁没来? 谁不去聚餐? 谁不去聚餐?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谁不去聚餐? 这是谁的? 这是谁的? 이거 누구 거예요? 这是谁的? 谁在里面? 谁在里面? 누가 안내 있어요? 谁在里面? 화장실 갈 때 안내 사랑이 있을까 봐. 그때 쓰시면 돼요. 谁在里面? 什么时候? 什么时候? 恩제. 却同差不多说주세요. 你是什么时候到的? 你是什么时候到的? 恩제. 언제到着了吗? 以前到着了吗? 这里是什么时候到的? 什么时候到的? 什么时候到的? 时出的吗? 你是什么时候到的? 언제到着了吗? 是从什么时候开始的? 언제 부터 시작했어요? 是某某的 과거 从某某开始,某某부터 是从什么时候开始的? 从某某某的语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你是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 你是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 中国어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你是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 什么时候结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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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时候见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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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打算什么时候结婚? 你打算什么时候结婚? 打算... 什么时候 하려고 한다, 什么时候 하고 싶다, 什么时候 하고 싶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你打算什么时候? 什么时候 이 형식 많이 나와요. 이런 계획은 언제 해요? 이런 계획은 언제 시작해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你打算什么时候结婚? 언제 결혼 하고 싶어요? 언제 결혼 해요? 你打算什么时候结婚? 언제 결혼 해요? 你想什么时候去? 你想什么时候去? 언제 결혼 해요? 你想什么时候去? 怎么 Drive 怎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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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ин连手 怎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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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 estamos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여기 반은 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한국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중국어 얘기하면怎么办,怎么办이에요? 여기怎么全部 조건 동사 나와주세요. 怎么办 이렇게 해주세요. 怎么卖 어떻게 팔아요? 怎么卖 你是怎么做的? 你是怎么做的? 시 뭐 뭐다 과거형이에요.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과거형. 你是怎么做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러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러 써주세요. 네, 과거형이에요. 你是怎么去的? 아니면 전철 타고 가요. 그대는怎么去예요. 다 나요. 그래서怎么走 얘기할 때는 그냥 걸어가면서 5분 도착해요. 그런 말 나와요. 怎么去呢? 교둔 수단으로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러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갔어요? 你想怎么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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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고 싶어요? 你想怎么写? 怎么 뒤에 불사 나올 때는 외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怎么总是 동사 怎么总是 总是는 자꾸 항상 언제 나는 듯이에요. 怎么总是 왜 자꾸 뭐 뭐예요? 怎么不 아니면 怎么 매 뒤에 형사부터 써주세요. 동사부터 써도 괜찮아요. 왜 뭐 뭐 안 했어요? 예를 들어 怎么 总是 迟到 왜 자꾸 늦어요? 怎么 总是 迟到 怎么 怎么 总是 堵 车 怎么 总是 堵 车 왜 자꾸 차가 막혀요. 怎么 总是 堵 车 怎么 不 说 怎么 不 说 왜 말을 안 해요? 怎么 不 说 怎么 没 回 家 怎么 没 回 家 왜 집에 안 가요? 怎么 没 回 家 怎么 不 忙 怎么 不 忙 여기 不 뒤에 형사 나올 때는 어떻게 통유해도 돼요? 어떻게 안 봐봐요? 바쁘는 뜻이에요. 怎么 不 忙 为什么 왜 什么 왜 는 뜻이에요. 여기 什么 이 발음 잘 조심해요. 신 사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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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발음 이성 이성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로 이거예요. 什么 이렇게요. 그렇죠? 정확한 발음은 이성이에요. 什么 이거 대부분 중국 사람도 이거 발음은 잘 찍히지 않나요? 为什么 이런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왜 为什么 왜 什么 왜 왜 什么 부 쇼 왜 왜 선 마 부 쇼 왜 얘기 안 했어요. 니 왜 什么 부 쇼 오케이 니 怎么 부 쇼 와 니 왜 什么 부 쇼 뭐 와 왜 σям 나 다 외는 듯이지만 정말 얘기할 때는 항상 이해 안 해요 하고 이상해요 하고 약간 강조할 때 불만 있을 때는 정말 웃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유 듣고 싶어요 진짜 이유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지 네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쟤씨 왜 바랍니다 쟤씨 왜이러石 왜 걸까 쟤씨 왜이러石 Distiu dr 뒤에 형사부터 써주세요. 얼마나 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종 또 종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또 종 중량 무게 물을 때 또 종 물으면 돼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또 돼요? 또 종 종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또다 또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어요? 몇 살이에요? 하고 이거는 사랑에 대하는 나이예요. 근데 무거에 대하는 크기 물어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또다 얼만큼 커요? 이런 뜻이에요. 얼마예요? 숫자, 수량 물을 때 또다 돈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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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이 나무 높이 어떻게 돼요? 또 까오 길이 얼마나 길어요? 또다 길이 얼마나 길어요? 또다 길이 물을 때만 있어요.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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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앞에 동사 붙어오고 지 뒤에는 양사이나 명사로 나와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는 몇 시에요? 아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양사는 거에요 거 이共有几个人? 이共有几个人? 모두 명명 있습니까? 이共有几个人?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 돈은 밥을 양사에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는 이顿饭,两顿饭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책을 몇 권 샀어요? 니買了几本书? 니在这工作了几年了? 니在这工作了几年了? 여기 서 일흔지 명령도 있어요. 니在这工作了几年了? 니去过几次? 니去过几次? 몇 번 가봤어요? 니去过几次? 네 ответ te pel ら几次? boysor 说 presented 여기까지读語 잘 이해했어요? 그럼 이 여덟개 의문 대사 이용해서 댓크로 남겨주세요. dai chan 안녕